스웨덴의 사진 컬러버스로 태어나면 세상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지 않을까 맨날 밤일거 같은데 사랑하면 새우곡리안이다 로맨틱하면 로맨직하다고? 무서운 게 아니라? 왜 무서워요? 어차피 사랑이 다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다 그래? 그렇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사랑이잖아요 미안하고 누구 모양 한 적이래 심프로, 심프로는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응 눈에 뵈는 게 없는 경우 참 그런 경험은 없긴 한데 근데 요즘 자꾸 이상한 거 볼까? 보소구? 내가 횡단보도에 있는데 나만하고 다른 아이가 하나 더 있어 난 신호등을 보면서 자꾸 울부짖어 색깔이 안 보이는데 회색빛 칠해 근데 그거 실제로 겪었던 건데 잊어버린 건 아니고요 실제로 겪은 일은 어떻게 잊어? 그런 거 있잖아요 트러마라든지 그런 게 있나 아니면 과몰이비라든지 몰라 그래서 우리 집에 안 가? 그래서 잘 가? 아이고 아이고 집에 뭐 꿀 밟는 거 인지 하신 게 봤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뭐야? 심히 귀여운 거 뭐 어디 갔을 이 인간 하 부하 그 사람한테 갔나? 그 사람한테 갔나? 그 사람한테 갔나? 난 당신 마음에 들거든요 제 프로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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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꺼내래? 아휴 아주 뜨거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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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어요? 아니 신선아처럼 잘 자던데? 당연하지 아직 새벽이잖아요 아휴 근데 여기서 빨리 열면 커피숍이 있나? 아니 무슨 소리 하는거에요? 지금 시간은 벌써 몇인데? 몇인데? 아직 새까만데요? 아휴 무슨 소리 하는거에요? 새까맛 아니요? 아 아직 건물정전이 안끝났나보네 무슨 시끄러 지금 여기 전부신 대낮이에요 전부신 대낮이에요 어? 아씨 파란불 야 신경쓰 야 신경쓰 야 신경쓰 이 등이 하 세상이 왜 하 하 엄청 회색을 드시죠 위험해 제발 제발 좀 누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0% 괜찮아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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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쓰러졌어요 10%가 벌써 두 번째야 하 하 119 부르려다가 그냥 눕혔는데 괜찮아요? 하 하 이상한 거 모르겠는데 근데 그 꿈 그 꿈? 하 하 음 신호등이 회색으로 물들었다던 그 하 하 하 하 아무래도 심프로 그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 신호등 그 신호등 꿈이 아닌 것 같아 확 하 하 이게 진짜 애썼다니 하 파랑토한테 그 꿈 그것도 실제로 겪었었던 일일 거예요 잘 기억해봐요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 그때 그 친구랑 안 만났어요? 잘 모르겠는데 피곤하게 듣네 잠깐 그 아침에 왜 뭐가 아침에 왜 그 증상이 아 그 사람이랑 전화했구나 뭐? 아니에요 내가 잠깐 깜빡했어 뭐를 당신 좋아하는 사람부터 하는 거야 좋아하는 사람? 아니 무튼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 조심해요 그래도 당신 디자이너잖아 연애도 중요하지만 커리어도 중요해 특히 나랑 하는 자가 보다 보다 먼저 가볼게요 좀 쉬고 와야겠어 잠깐만 뭐.. 뭐야? 지금 제 프로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오늘 구분이 오늘 구분이 아까 인터넷에 떠 있는 거 봤잖아요 그거 진짜라잖아 그 부분 말고 그 부분 말고 그럼 뭐 당신이 연애 살살하라는 거? 그 전에 하.. 내가 뭘 또 어떻게 어디까지 이해 시켜줘야 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부분 좋아하는 사람 그게 뭐 눈이 왜 이렇게 뜨지? 참.. 내가 내 눈도 마음대로 못 듭니까? 그래서 어제 그런 소원 밀었나 재정혜 씨 무슨 소원.. 좋아하지 마요 그 사람 좋아하지 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일 거 같아요? 누구이 누구야 그 팅커베 같이 생긴 쬐끄만 아니겠지 그 팅커베 같은 애는 또 언제 봤대? 아니 회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차 옆에 보란듯이 세워놓고 뭘 보긴 뭘 봐요 아씨 바빠하니까 회사 앞 차 앞 다 그래서 그렇게 삐져있었던 고구만 재정현 씨 삐치기 무슨 하나도 신경 안 썼거든요 어? 연애를 하도 말자 근데 왜 회사까지 데리고 와서 그래? 공과사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응? 우리 재정현 씨는 그렇게 공과사 구분이 잘 돼서 회의실에서 딱 놓고 달려들어군가? 누가 달려들어요? 하여간 승실머리 하거든요 아 재정현 씨 회의실 좀 가요 왜요? 어쭈요 어쭈요 이제 회의심만 나오면 자동이네 자동이예요 아니 왜요 하여튼 가봐요 여긴 왜 오자고 그런건데요 지돌아봐요 왜요? 최선도 없이 나 가만 안 둬 씨 나 태권도 검은색 알겠어요 엄청 무서우니까 빨리 좀 들어봐요 오늘 내가 그린그린판 보이죠? 네 아직 못 봤죠? 네 가서 돌려봐요 아 헤리 초연화 이쁜 남성아 내 신경이 쓰인 거고 애누레드로 왕국 기억에도 나고 바로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거죠 빛이 없어지고 그랬어 꼭 보고싶은 것들은 보고있다 꽉 쳐다라고 나무 그려서 도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